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10 정품 실리콘 케이스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노트10을 중고로 샀잖아요. 쓰면서 판매자님께서 깨끗이 쓴 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리뷰 순서는 일단 디자인이나 끼워보고 무게 측정, 그립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볼 건데 일단 디자인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스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고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제 껴봐야 알겠지만 일단 카메라 홀이 있고 여기 이제 불빛, LED 불빛 그 다음에 이제 유심트레이라든지 마이크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아래는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실리콘 케이스, 정품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뚫려 있습니다. 가죽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걸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막 선호한다기보다는 정품 가죽 케이스 같은 걸 되게 자주 썼거든요. 근데 A플러스를 한번 쓰다가 찍힌 이후로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찍혀서 지금 이제 요거는 노트 10인데 아이폰 A플러스를 사용했었거든요. 여기 이쪽이 찍혀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사용을 안 해요.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흠집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살짝 까졌고요. 여기는 이게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가죽은 아니고요. 일반 애플 실리콘 케이스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애플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가죽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가죽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약간 패턴이 있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벽지 같은 거라 그러나? 벽지라기엔 좀 그렇고요. 글쎄요. 이거를 어떤 재질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참 모르겠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계속 만져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랑 안쪽이 이제 스웨이 약간 가죽 그런 비슷한데 이건 가죽은 아니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그냥 판 셀러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삼성 로고도 있고요. 블랙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껴 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좀 이 위에 거를 좀 치워버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요런 식이 됩니다. 잘 맞추고. 오케이. 요렇게 됐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잘 들어갔어요. 이제 중고 제품인 거 감안하면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 제가 봤을 때 링켓 퓨전 엑스보다는 뭐 카메라가 완전히 덮였는데 이제 깊이가 좀 달라요. 여기도 어쨌든 얘는 조금 살짝 더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이실까요?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근데 긁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긁히지는 않는데 약간 올랐어요. 약간. 요런 식으로 보셔야지 보이세요. 네. 요렇게. 이렇게 딱 맞게 설계가 되어있네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쥐었을 때 되게 좀 얇아요.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링켓 퓨전 엑스 케이스는.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조금은 별로인데 얘는 이 글이 딱. 이 노트10에 딱 맞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지 어. 너무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뭐. 전화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잡을 때. 잡을 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가 뚫려 있는 게 좀 아쉽죠. 네. 이렇게 하고. 버튼도 되게 잘 눌려요. 요것도. 링켓 퓨전 엑스 케이스도 버튼이 되게 잘 눌렸는데. 요건 더해요.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되게 잘 눌려요. 그래서. 오케이. 되게 잘 눌려요. 버튼 잘 눌리고. 그 다음에. 요기 보시면은 약간 요것도. 이거는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제 링켓 퓨전 같은 경우는 요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약간 위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보이실까요. 서로. 요렇게 보고 싶어 보실 텐데. 근데 얘는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막 보호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약간. 그래도 약간 높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액정이 먼저 화면에 닿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네요. 네.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아래쪽이 완전히. 이제 좀. 얘도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참. 보호 목적으로는 좀 어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보호력은 좀 제로에. 제로? 네. 제로에 가깝다고 표현을 해 볼게요. 네.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보호 목적으로는 끼지 마시고요.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예뻐요.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랙. 블랙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노트10도 블랙. 얘도 블랙. 네. 되게 예뻐요. 아. 이쪽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어. 아무래도.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덥잖아요. 근데 얘는. 펜 때문에 그런지 약간. 얘를 못 덥네요. 아. 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보호력은 또. 마이너스네요. 네. 아쉽네요. 근데 이게. 오래 쓰다보면은. 처음에는 아마. 미끌미끌 거릴 거예요. 미끌미끌 거리거나. 좀. 되게. 먼지 잘 먹거나 그러는데. 이제 쓰다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저항력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새 거는. 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힘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점점 줄 때 편해져요. 근데 이제. 이염. 블랙이라 그런지. 좀. 오래 쓰신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예쁘네요. 네. 네.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뒤쪽. 네.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그때 제가. 요거를 무게를 쟀을 때. 170 얼마 그램이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 163g. 168g이에요. 근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아. 됐네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잘 보이실려나요. 어. 193g. 네. 이게 200g이 넘었었나. 제가 아이폰 SE랑 헷갈렸던 거 같은데. 일단은 얘는 193g.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으이차. 자. 제가 이제 퓨전 X 요거 해볼게요. 어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잘. 영점 잘 맞췄고. 아. 얘가 좀 그래도. 200g. 이거든요. 잘 보이실까요. 예. 200g. 그래서. 아까랑. 어. 생각보다. 링크 퓨전 케이스도. 가볍네요. 근데. 쥐었을 땐. 저게 더 편하고. 근데. 무게 차이는. 그닥. 없네요. 케이스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잘 안보이나. 네. 이게. 피치 반사돼가지고. 여기만.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30g. 그리고. 한 0. 한. 23. 그러니까. 7g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7g은 솔직히. 이게. 엄청 민감하신 분이 아니면은. 그렇게 느낄 정도의. 그게 아니라서. 어. 저게. 링크 퓨전 X가 좀. 그래도 가볍네요. 저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쥐때. 요런데가 좀. 살짝살짝 튀어나와가지고. 쥐때는. 막. 못 쥐겠는건 아닌데. 약간 좀. 뭐랄까. 꽝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좀 남는 느낌이라면. 얘는 꽝. 잡는 느낌이라서. 어.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해봤는데. 글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고를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는. 개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는. 무조건 보호 목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UAG 같은거. 여러분들 케이스도 아시겠지만. UAG 같은 경우는. 이게 두꺼워요. 실제로. 얘보다 더. 근데. 링크 퓨전 X는. 얘는 확실히. 얇으면서 보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좋네요. 얘를 리뷰하려다가. 얘의 인기가 더. 좋아졌네요. 여러분들이시면. 어떤 거를. 만약에 고르시겠어요. 나는 얇은 거. 얘. 그립감이다. 얘. 그리고. 보호 목적이다. 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좀 얇고. 나는 가벼운 걸 쓰고 싶다면. 얘인데요. 이게. 제가 중고로 산거다 보니까. 초기 필름이 떼져 있어요. 근데. 판매자 분께서. 굉장히 깨끗이 써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리콘 케이스 쓰시는 분들. 이거 필름 좀. 붙여있으면. 조금. 이런 흠집이나 그런 거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되게. 뭔가 깔끔하고. 얘는 좀. 난잡하다 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예. 난잡하다는 아닌데. 약간 좀. 멋있다. 좋게 말하면 멋있고. 얘는 세련됐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얘는 투박하고. 얘는 너무. 좀 힘없어 보이고. 이 뒤쪽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한. 45,000원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쿠폰을 사용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삼성카드도 할인되나요. 저는. 삼성에서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추천해 드리고. 가죽 케이스 한번. 이거를 또. 이렇게 만져보니까. 가죽 케이스를 한번 써보십니다. 정품 가죽 케이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요새. 이 핸드폰을 하나 사게 되면. 그래도 케이스를 한. 열댓개는 세봐야. 이렇게 좀. 판단이 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정품 케이스를 한번. 사보고. 리뷰를.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나. 노트10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문의 주시면. 어. 제가 웬만하면. 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의 성능이 어떻다느니.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대답 못해 드리구요. 왜냐면은. 저는. 카메라 쓰고. 유튜브 보고. 이런 애라서. 특별히 막. 성능에 대해서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 지금. 예를 들어. 이게 1년이 조금. 지난 건데. 지금 써도 충분해요. 막. 진짜로 막. 연산 엄청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아닌.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어.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포니에요. 네. 케이스하다가. 포니에까지 나왔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어. 즐거운 밤 되시고. 네. 내일.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한 분이 더 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